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리즈 7권 중 두번째 책입니다. 돌트레이터 법규 1장 4항 두번째 시간 우리가 1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인데요. 일반적으로 무조건의 선택.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유기라는 말도 있거든요. 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주제가 15항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4항의 주제가 뭐냐? 보금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다.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읽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으로 가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이 있다면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조금 후에 우리가 두번째 강의는 94페이지로 갈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보금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머무른다. 이와는 달리 그 보금을 받아 수용한다. 이 말이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수용한 아주 중요한 문구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다른 말로는 구세주는 다른 말로 한다면 예, 구세주는 다른 말로 예수라고 하는 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상당히 흥미있는 말이죠. 예수, 구세주 같은 의미인데 우리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하이델리베르거 29문으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보면은 하나님 아들은 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라 불리나? 예,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서 구원을 찾지도 말아야 하고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라고 불리오나? 같은 뜻이죠. 이게 보면은 예수님은 구세주, 구주, 하나님의 손이다. 13장 사도행전 23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 말의 의미는 여기에 보면은 죄들로부터 구원하기 그리고 다른 누구도 다른 누구에게서 구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라에 우리는 구세주의,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라고 불리온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 라고 방금 우리가 돌트레이터 1장 4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 수용하는 자. 상당히 흥미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구세주이신, 어떻게 본다면은 구세주이신 예수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도 좋죠. 구세주이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도 좋은 것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에서와 파멸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 예, 그럼 94페이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84페이지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일시적인 동시에 영원한 저주다. 예, 우리가 하이드리베르그 신문과 신앙고백서 6장 6항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벨지카에서도 이것을 유사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벨지카 14항이고요. 동그라미 아마 아버인지 산부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걸 보시면은 일시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작이 되어졌다.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잠깐 보고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 벨지카 14항인데요. 벨지카 14항의 동그라미 2번이네요. 제가 3, 4번인데 다 틀린 것 같아요. 여기에 이번에 보면은 예, 마귀의 말에 대어져서 예, 생명의 계약을 어기고 아, 예, 3번이네요. 맞네요. 3번에 가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여러분 가보시면은 예,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을 맞이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타락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일시적인 동시에 영원한 지호주다. 방금 저희가 벨지카 14항 예, 벨지카 14항 예, 동그라미 3번 예, 에서도 죽음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 진노는 타락의 결과로서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나오는 세상에서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여기서 누구라도 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With 선택된 자 이렇게 선택자 이렇게 되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누구나 타락의 결과로 누구나 우리가 영원하고 일시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가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해야 돼요. 일시적인 저주나 죽음은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죄의 대가죠. 그래서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고 이렇게 6장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영원한 저주 영원한 죽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이 저주와 진노를 받을 중보자가 요구되어진다. 그래서 진노 중보자 이런 가치 간다 그랬잖아요. 저주 진노로 저주 저주를 대신해서 받아야 할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 중보자가 있다면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 그랬죠. 두 본성에 관한 이야기가 자전스럽게 나와요. 여러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찾았다면 중보자를 말하죠. 그분을 찾았다면 그분 앞에 진정한 회계 그분을 향한 믿음 중보자이신 그분이 제공하는 외적 수단 아시죠? 찾아지죠. 그냥 써보겠습니다. 말씀 여러분 아시게 말씀하시죠. 기도 그 다음에는요. 네. 성례 이래서 무엇이 요구되어집니까? 요구된다기보다는 이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내세우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다른 자 중보자를 통해 우리 자신을 구원 해야만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자유를 얻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악 하나님의 진노 도덕법의 정죄 죄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또 주제입니다. 칼빈수탠 같은 경우에도 3근 19장에서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천 마르틴 루터 루터 경우에도 그가 1520년에 세 가지 논문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것이 하나의 발단이 되어가지고 농빈폭동이 1524년에서부터 26년까지 아주 잔인하게 일어나서 슈파이어 의회를 모이게 되죠. 거기에서 1529년에 2차 슈파이어 의회에서 루토파 군주들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까르로세의 주장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프로테스탄툰 보통 우리가 저항자 번역하면 저항자인데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불려지는 단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너희 저항하냐 이렇게 그렇게 되게 되죠. 이 진노 뭐 이제 쓰게 되잖아요. 레지스탄스 라고 합니다. 이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참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진노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진노 중보자 그 다음에 누그러뜨리고 만족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족 이 중간에 바로 두 번성 만약에 이렇게 디벨롭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정의 그 다음에 처벌 만족 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 참 그 사이에 그리스도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참고 견뎠다. 정말 귀한 인용들의 말씀들이 넣었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인간에게 인류에게 선천적으로 임한 것이다. 태어나면서 본성적으로 임한 게 아니다. 이것은 또 중요하게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본성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본래 인간 자체가 타락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되죠. 복수를 존재하고 있어 사악한 자가 지상에서 견뎌야 하는 고통이고 죽음 후에 견뎌야 하는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중부자이신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희생 희생 재물이다. 또 다른 말로는 속죄 재물이다. 또 다른 말로는 화목 재물이다. 이런 단어로 이제 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떨어뜨려야 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걸 감당하셨죠. 나자지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해야 되나 세상 뭐 그런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한 것으로 그분의 정의를 찬양하고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된다면 선택된 자가 참된 기법을 갖게 된다. 이것은 영원에서 하나님의 자비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성찬식에서 고백과 삶에서 불신앙과 불경건을 통해서 온 회중에게 임한다. 그렇지 않기 위해 교회의 기강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이델베리그 82문으로 우리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82문입니다. 여러분 82문 이것은 여러분 제가 이제 간략한 해석 여러분 이제 한영 대조를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고백과 삶으로 이거는 우리 성찬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백과 삶으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선언하는 자도 이 성찬에 허용되나? 자 노 불경건한 자와 그리고 불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약은 모독받고 그분의 진노는 전 회중에 불붙게 되기에 그리스도와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성찬식에 불신자라나 불경건한 자나 이런 자를 참여시키지 마라. 만약에 그걸 참여시킨다면 뭐 우리만 먹고 저 사람 새로운 사람인데 우리가 안 먹이 좀 그렇잖아.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 이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시즈 레프 킨델 게인스 더 호울 칸그리케이션 이게 하나의 마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이 그 공간에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호흡기를 통해서 다 들어가서 다 오염되게 만드는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성찬에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의 점검과 불경건성에 대한 점검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참 두려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난다. 왜요? 온회정이에요. 성찬식에 이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기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머물러 있다. 이분은 아니다. 제3교명에서 금하는 저주와 위적 경솔한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하다. 이 말을 우리가 고백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기강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할까요? 훈련이 필요하다. 징계가 필요하다. 훈육이 필요하다. 권증이 뭐 다른 말로 권증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왜 교회가 훈육, 훈련, 징계, 권증 내리지 않은 걸까요? 벨지카 29왕에서는 참된 교회에서 기강을 넣거든요. 칼빈스 생은 이걸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벨지카에서 넣게 되어지는 게 실제로 이것을 해보았을 때 교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자들이 훈련되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훈련을 당하지 않다 보니까 그 못된 성격 그대로 갖고 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이 교회에서도 무례의 행할 수는 안 되니까 그래서 징계도 내려야 되죠. 어떻게 본다면 출교도 내려야 되고 수천 정지도 해야 되고 정말 좀 힘든 것 같아요.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올바른 믿음으로 샘쌈 여기서 올바른 믿음은 중생과 관련된 거죠. 중생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하이드베르그 21문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할 때 잘 나오죠. 올바른 믿음은 중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이 놓았습니다. 이와는 상대적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칭유와 거룩함을 갖춘다. 믿음을 참되고 살아있고 올바르고 거룩하다고 말할 때는 믿음의 한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이와는 달리 헛되고 의지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행위적이고 거짓된 믿음의 다른 측면도 있다. 이 점검은 한두 차례 백신을 맞아서 평생 가는 것이 아니다. 아니 백신을 못 맞으면 평생 가는 줄 알았는데 믿음의 수물이 불완전하다거나 미완성 하다는 것은 아니다. 확신에 관한 것이다. 확실성을 말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든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슈런스를 말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확실한 지식 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던 모든 것이 진실하다 라는 것을 고수한다. 확고 확실한 지식 이 정의는 칼빈 선생의 설명과 같다. 칼빈 선생의 믿음에 관한 정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 확실한 지식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관한 지식 이죠. 이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격 이라는 것도 있다. 믿음의 성격을 짓는 단어를 보면 참된 믿음에 관하여 깨달음을 알 수 있다. 한번 볼까요? 믿음의 방향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의고 자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의, 공의 라츠스너스다. 두 번째로 믿음과 교훈 믿음의 교훈이란 말도 하잖아요. 믿음의 교훈이란 말이 닥투린 이란 말이거든요. 복음에서 늘 떠나지 말아야 한다. 믿음의 성격이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 선하심, 자위암을 묵상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 시편 145편 이에요. 7절을 여러분께서 꼭 한번 참고 보면 좋아요. 물론 7절만 아니라 4절 5절 6절 5절 6절 7절 읽어도 좋아요. 믿음의 기반은 진리에 대한 확신 이다. 이신칭이 어렵다 여기는 것은 참된 믿음만 으로 가능하다. 하이드베르그 60 여러분 하이드베르그 60문 이게 사실상 59문부터 시작을 해서 63문까지 가지만 실제로는 59문부터 시작을 해서 61문까지 여러분 이 한의 세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렵다 여기는 믿음 참된 믿음 이 부분을 정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나 라시어스너스가 되나 라고 대답을 할 때 이제 59문에서 인 크라이스트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뜻이 뭐냐 60문에서 답을 하고 61문에서 이것을 발전시켜요. 꼭 여러분 참된 믿음 저는 바로 어렵다 여기는 믿음 이다 이제 보통 justification 바이베이피케이션 바이베이스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왜 뒤에다가 온리 또는 온라운을 붙일까요? 왜 믿음만으로 이것은 이제 이신징일을 단순하게 그냥 오직 믿음으로 또는 믿음만으로 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것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 Justification 이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은 Righteousness 죠.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이드베르거 59문 60문 설명에서 여러분께서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전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을 의지적 신념으로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제가 쓴 거네요. 순간적으로 제가 제가 썼다고 생각을 안하고 조금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저는 이 책을 지금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만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쓸 수 있었나 이게 자와 자천 입니다. 그러면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하셔도 됩니다. 믿음은 은혜를 소행하는 단순한 도구다. 수단이다. 반드시 결실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동관되지 않으면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New Perspective 바울의 새 관점의 이야기 톰 라이트의 이야기로 갈 수 있잖아요. 그 결실을 보니까 참된 믿음을 가졌구나.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로 바라보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나님께 인권을 돌리라라. 이런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틈새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야구부 사도가 행하면 너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건 말씀이 맞죠. 그건 진리입니다. 거기서 제가 무슨 코멘터를 해서 자기 해석을 해서 왜곡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조건으로 결실 그루카산 이게 아니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의 표현들이요. 참된 믿음의 증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참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논리적인 허점을 이용해 부족을 이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된 믿음 당연히 거룩한 삶을 포함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원인 2원인 이런 식으로 원인 원인으로 보셔야지 참된 믿음이 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구나. 이게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는 것 안에 참된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할 때 이 자체에는 그냥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여러분 이 제가 설명을 하면 또 물리 가야 되니까 제가 조금 머리서 상당히 복잡한데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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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페이스 바이페이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의 증거가 참되고 그러니까 이것의 진실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가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이제 결실이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맞아요. 그러나 믿음 이라는 이 자체가 이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이라는 것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갈등을 하면서 머릿속에 좀 복잡한데요. 나중에 제가 하이델리베르거 60문과 61문 이 강좌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아주 길게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동영상을 보셔야 돼요. 의의의 증가다. 우리가 증가된 의의를 말하잖아요. 칼빈은 여기에서 결국 여기에서 가리고 칼빈이 3권 11장 23항에서 사망에서 칼빈 이렇게 말하잖아요. 순종의 증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하이델리베르거 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여겨지면 되어지는 것은 칭의 칭의 를 말하는 게 아니라 be to be righteousness 를 말하는 거죠. to be righteousness 를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before God 에서 그러면서 in Christ 라고 하는 59문에서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요. 60과 61문에서 세 가지의 증가가 있다. 세 가지의 증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고 갈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하이델베르그로 모셨는데요. 59문에서 60문이 믿음의 혜택입니다. 칼벤 선생은 3권 11장에서 19장까지 이 내용을 발전시킵니다. 핵심은 이신 칭의 입니다. 이신 칭의를 보시면 당신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사도신경의 고백을 말하는 거죠. 당신에게 무슨 혜택이 있나 여기 보시면 방금 제가 말했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안에서 라는 말도 좋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애석을 제가 실제로는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60문으로 갑니다.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지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유의깊게 보셔야 돼요. 참된 믿음만으로 방금 우리가 지금 주제를 하고 있죠. A True Faith 라고 합니다. Only by a True Faith 하나밖에 없는 믿음이 있어요. A True Faith 가 있어요. Only by a True Faith 제가 설명을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동그라미 2분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막대먹게 범했고 그것 중에 어떤 것도 지키지 못했고 내가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한다. 자 3번 입니다. 그런데도 나의 어떤 공로 없이도 순전한 은혜만으로 순전한 은혜를 이제 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두 번째 어이와 세 번째 그룹 이것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베풀고 증가한다. 그란치 임표 증가된 의만 이야기해요? 아니죠. 그룹도 증가도 되죠. 만족도 의자 이것을 이것을 말하는 만족이란 정의의 만족입니다. 구속사역을 말합니다. 이것을 그룹이라고 하는 홀리너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61문으로 갑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이들베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주 설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믿음 가치 때문에 오직 믿음 어렵다 되는 라고 말하나 왜 By faith alone only 라고 말하나 믿음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아니라 믿음 자체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유일한 만족 앞서 방금 이야기했던 겁니다. 만족의 거룩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 이것이 나의 의 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는 거룩이 있어요. 증가된 의 라는 말은 거룩이 만족이 된 거예요. 크리스도의 만족만 나에게 증가된 게 아니에요. 의의만 증가된 게 아니에요. 거룩도 증가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칼빈 선정의 순종의 증가다. 이렇게 말을 11장 3건 11장 23항에서 말했던 거예요. 당연히 순종과 당연히 행함이 나오지. 행함도 없는 믿음이 있다는 말인가요? 거짓말 쨍이들 저는 여기서 힘든 거예요. 내가 민노라고 하는데 왜 믿음이라는 거 안에는 행함이 어렵다 여겨지는데 행위 선행 전제조건 이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 갑자기 제가 좀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숙지로 남겨놓죠. 여러분 97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또한 이 진리의 바른 진리죠. 바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예습하고 저를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면서 뵙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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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